레슨 2. 터프 스타일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?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옆머리 잘 고정이지 어떤 순간에도 절대 뛰지 않듯 옆머리로 고민하는 어린 수컷들을 위하여 미장생 머그샷 머그샷 하우투 스텝 1. 무지만 듯 시크하게 헤어 전체에 털 듯이 발라준다 스텝 2. 앞머리를 움켜쥐고 밀당하듯 위쪽으로 당겨준다 스텝 3. 리듬을 타며 옆머리를 쓸어다니면 다운펌 부럽지 않은 옆머리 완성